전남 연관군이 지역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. 1인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 부과액의 절반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원이 10명이 안 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업 관련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사업주의 부담액을 3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